바다 냄새 바다 냄새 바다 냄새 여기 좋아요 우리 집에 가깝네 신선한 거 많아요 쭈꾸미 쭈꾸미 손 잡는 거 보고 큰 거 달라면 큰 거 주고 작은 사이즈 달라면 작은 사이즈 이게 큰 사이즈 잘하면 안 돼 괜찮아요 총으로 가요? 신기한 게 맞나 봐요 왜냐면 한국 시장하고 가나 시장 엄청 달라요 한국은 그냥 해산물 해산물 팔잖아요 우리나라 다 섞어 팔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이렇게 나와 본 적 없어요 길만 했어요 드디어 먹는다 꽃게 꽃게 먹고 싶다 꽃게 먹고 싶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가나에도 꽃게가 있나요? 꽃게 있어요 새우도 많이 먹어요? 새우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우리나라 달팽이 이만큼 커요 진짜 신혼부부 같아요 진짜 신혼부부 같대요 맛있겠다 왜 안 먹고 자꾸 나를 줘요 또 입이 넓은 거예요? 아니 본인은 하나도 안 드시고 계속 아니면 이렇게 따서 주시네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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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밖에 나오니까 잘해주는데요 밖에 나오니까 막 새우도 싸주고 베비 먹어 맛있어요 진짜 프레쉬하다 진짜 프레쉬하다